이번 주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식생활도 신앙이다. 아, 신앙일까요? 아, 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식생활에 대해서 오늘날 TV를 보니까 너무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먹으면 좋다고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재미난 장면이 있었냐면 설탕은 조금이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유명한 프랜차이저 사장인데 설탕을 이만큼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장면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먹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떤 먹는 데에 관심이 많냐면 내 입이 즐거운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성경절 하나 읽고 시작하죠.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즉,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먼저 우리가 건강기별을 알려면요. 재림교회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처음부터 건강기별을 실천한 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1890년도 후반쯤에 시작했어요. 실은 이것은 기별로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담배와 실은 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었어요. 이때 당시에요. 그런데 기별이 왔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 술을 멈춰야 된다. 차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식생활이 채식과 건전한 이때 당시 유제품과 또한 우유를 섭취해도 된다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은 저는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아 목사님 제발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 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때도 힘들었어요. 이때 너무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조셉 베이츠라는 선구자입니다. 이 조셉 베이츠는 굉장히 학식 있고 그러면서 신앙의 리더에 있는 장로였어요. 조셉 베이츠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담배를 이거 이게 하나님의 기별이라면 내가 담배를 끊겠다. 되게 힘든 고통이었는데 끊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림교회에서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위생병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병원을 가면 유행하는 게 있었는데 병원에 가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수술을 하고 약을 먹었는데 실은 옛날 이때 시대의 1890년대 19세기에는 약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도 실은 많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기 시작해서 가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병원이 얼마나 커졌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생활과 여기 보면 운동하고 운동하고 여기 보면 다 채식과 건강식 위주로 하면서 놀라운 건강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의 발전이 이때의 변화로서 멈췄을까요? 실은 제가 몇 주 전에 제림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장수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죠. 그때 여자도 평균 제림교회의 수명이 늘어났는데 남자가 몇 년을 더 산다고 여기 평균 수명이 나왔었냐면 11년을 더 산대요. 평균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별이 오늘날도 유효합니까? 그것을 느끼십니까? 과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제림교회의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별을 주셨어요. 허리에 한번 음식에 대한 건면 이 머린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달과 경제생활의 성장은 정신과 육체를 다 같이 건강하게 보존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를 현대인에게 자연스럽게 제시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음식물과 식생활이다. 이 음식물에 대한 건면이 게시가 들어왔었을 때 이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신과 육체를 두 가지를 다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영향을 준다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음식물에 대한 건면은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음식물의 개혁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음식물이요. 우리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먹던 거 바꾸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점차 점차적으로 못해야 돼요. 바뀌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결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따라야만 할 식사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규정을 짓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이건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그런 거에 세부적인 규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채식 완전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 기준을 따르라고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의 정도와 어떤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건강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발전처럼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러한 가운데에 화잇부인이 그가 받았던 계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기가 바뀔 즈음에 화인 여사는 축적되어가는 동물계의 질병 때문에 멀지 않아 우유를 포함한 모든 동물성 음식을 끊어야만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실은 재림교회에서 잘 보시면 원래 역사는 화잇부인도 초대시대 때 우유하고 유제품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유하고 이런 걸 섭취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건강식으로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한 세기가 거의 넘어지지 않은 1900년 초반에 앞으로 먼 훈난인데 분명히 동물계에서 질병으로 오염돼서 동물이나 육식이나 이 우유를 먹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실은 이 건강기별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었고 그리고 실은 이 우유나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 문제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 대해서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조류독감 한 번 겪으셨나요?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겪으셨죠. 특별히 이 조류독감을 통해서 이 조류가 한 번 다 폐쇄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돼지 콜레라. 여러분 몇 년 전이었는데 제가 몇 년 전인지 착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년 아닐 거예요. 메르스 기억하세요? 메르스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까먹으셨죠. 메르스가요 박쥐에서 낙타한테 옮겨져가지고 낙타에 있는 질병이 사람한테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 질병이 동물이 병들고 나서부터 사람에게도 그 병이 영향이 가고 그 음식물을 섭취할 때 영향이 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던 여러 사건 중에 한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이 몬산토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뉴스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암유발 논란 몬산토 진실 인정 대신 로비 공작에만 몰두. 이게 뭐냐면요. 이 몬산토에서 나오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사료에도 집어넣고 여러 성분에 다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로 밝혀졌냐면 암유발로 밝혀졌어요. 암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기 제품으로 40년 이상 판매되면서 이제는 어디서나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소변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맥주에서 발견된다. 미국과 브라질에서 환 형태로 만드는 가축 사료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결국 이를 먹는 독일 등 유럽의 소나 돼지 등 가축에서도 글리포세이프 성분이 검출된다. 이거를 발견했는데 여기 몬산토 연구소 사는 사람들이 이걸 숨겼어요. 그래서 아예 이메일에 뭐라고 적거나 하냐면 오랫동안 걱정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 이게 연구가들이 암을 유발하는 걸 발견하니까 우리 들켰다. 이 얘기를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노출과 유전 독성, 작용기전 등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털어놨다. 자기네도 연구했는데 이게 암을 유발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가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건강기별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사단이 잘 아는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목 때문에 답이 금방 나와버렸어요. 이걸 제목 보여주기 전에 꺼낼 걸 그랬어요. 식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단과 하와가 무엇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단이 아단과 하와를 죄로 끌어들이는 이 유혹이 식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당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렇죠. 돌덩이를 뭐라고 해서 뭐라고요?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한 것 중에 무엇을 알고 있냐면 식욕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식욕으로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식욕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이 식욕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죄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시험했을 때 이 식욕으로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냐면 노아의 시대같이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기 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규칙한 식습관의 환자 그리고 설탕이나 탄수화물의 중독 상태의 경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의사들도 자꾸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게 음식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가 음식을 탐하고 많이 먹고 또 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그것에 충동됐을 때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우리가 음식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강림의 바로 직전에 세상 형편이 홍수 직전과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며 세상은 향락에 몰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 시대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심하게 먹고 거기에 심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라고요. 이것은 순종의 문제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중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다. 약 40여 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특별한 빛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실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잘 지키냐. 건강개혁, 건강기별 정말 잘하고 있느냐. 실은 잘 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기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유념해 보시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엇이 우리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많은 사람들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병에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단순히 강구하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마음을 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들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건강법칙을 범하며 질병을 막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병에서 지켜주려고 이적을 행하지도는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건강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제가 순종의 문제가 바로 이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개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출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여기 출애국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국을 했어요. 출애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로 뭘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하늘에서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엔 맛있었어요. 달달한 과자의 맛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삼일 먹고 하는데 갑자기 입에 삐죽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 뭐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냥 불만을 한 게 아니라 원망. 차라리 내가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고기 먹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대부분이 하늘 가난한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현명하신 제안에 복정하여 기꺼이 그들의 식욕을 억제하였더라면 그들은 허약과 질병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들이 순종했다라면 또한 가난한 땅을 건강하게 그리고 잘 밟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음식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건강한 그 기별을 무시했었을 때 그들은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계시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음식물 때문에 멸망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그의 눈앞에 적군들이 있었을 때 그가 술로서 위로를 얻기 원했습니다. 술로서 그의 생각을 마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울했을 때 부족함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음식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장 25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한다고요? 절제한다. 여러분 신앙은 달콤한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절제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도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건강기별이 왜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거 보면 3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건강개혁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이며 팔과 손이 인간의 몸에 관계되듯이 이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 건강기별이 나만 몸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제닌 교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된다는 건 잊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것이 몇 번째 기별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 있대요. 한번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게시록 14장 9절과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시대 때 제가 이 성경적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던 성경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았고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여러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낼 때 이 글귀가 세세 보였어요.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았 때 이 마지막 시대가 이 고난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 중에 한 이 건강기별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가고 가니까 실은 우리 먹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이거 뭐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먹는 게 먹는 걸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은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면 나만 건강하고 지키는 기별입니까? 아니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이 기별입니까? 건강기별. 다시금 고난당하지 않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바로 다시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전하는 것이 건강기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건강을 개혁하셔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쭉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하면은 실패의 두 가지를 좀 나눴습니다. 실패의 우리가 건강 개혁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냐면은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글 내용을 보니까 건강기별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 글께서 유별나게 생각한다. 다니엘서의 일장에서 건강개혁 하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요. 그것을 보고 유별나게 생각한다. 좀 너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건강개혁을 하시겠다고 처음에 한두 가지를 하다가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삼일 먹고 먹으니까 사일째 되니까 어때요. 네? 맛있어요 아니면 질리세요. 질려요. 여기서 우리가 금방 식상해지고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속적인 연구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강기별은 무엇에 대해서 제안을 하냐면 점진적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개혁은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게 매력있게 음식을 연구하라. 여러분 귀향하시는 거 채식요리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하려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각 교인들과 음식하는 법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밀고기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두부 요리를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버섯탕수육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나눠주시고 또 다른 분이 잘하시는 거를 내가 뭐하는 것입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술과 담배, 차, 커피, 음식물에 대한 노예 상태에 당연한 저항기관이 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를 왜 못 굽냐 하면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단현상 같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이 적응하는 저항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기관과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기관이 지나면 몸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음식은 건강과 품성에 영향을 준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술이요. 술이요.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준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보아서요. 그래서 음식물은 우리를 중독하고 잘못되면 중독에 빠지고 노예로 만들었을 때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개혁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개혁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은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공격을 맞았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미 책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 너무 건강개혁 하신다라고 하고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방문을 갔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아우 목사님 너무 자같은 잣대로 그렇게 하면 하지 마시라고 그냥 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로운 음식을 먹을 유혹을 받는다. 목사들은 언뜻 보기에 예의 없는 듯이 보일 위험을 무릎 쏘고라도 선의적이나 현명하지 못한 이 접대를 거절해야 할 것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를 성교를 위해서는 오픈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쭉 책들을 읽어보고 느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불편하지만 예의 없게 보일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인들이 하는 이들 중에 다니엘을 너무나 유별났다고 판정하며 그를 협소하고 고집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너무도 사소해서 세속적인 유익들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결정적인 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에서 돌이켜 자신의 견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세웠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실은 제가 저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저도 불편해요. 이거 하면서 저도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고쳐야겠다. 제가 특별히 규칙적인 식사를 많이 못했거든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런 건강기계에 있어서 저도 해야겠다. 실은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반성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와 여러분들 같이 결심하시고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그런 결심을 쓰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좀 빨리 가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뉴스타트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게 뉴스타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세상도 이거 잘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은 음식 먹어라. 건강해야 된다. 현미식해라. 다 해요. 뭐 물 마셔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유에 있어서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쉼이요? 거기도 쉬어요. 쉬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여기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의 안식인 예수 재림교인들은 정화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는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무엇을 모시면 안 된다고요?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로 여기 트러슨 갓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치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어서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공감해요.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도 개혁해야 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왜냐하면 치유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은 환경이 아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환경은 개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개혁을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기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환경이 아니면 제가 있는 초안 상황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개혁은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서요. 오늘 이 말씀 성경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성경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한 분 있는데 제가 오늘 한 영상을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기별을 정리하는데 이 간증이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음악을 켜놔가지고 괜찮을려고 많이 좀 심각하다고 손을 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정지 많이 심각하다고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마지막 결과에 보니까 암이 한 13개가 있는 거예요. 제 상체에서 그래서 양쪽에도 퍼지가 있고 겨드랑 부터 폐하고 뼈하고 전부 다 13군데가 전이가 되어 있는데 흉부 쪽에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3번 정도를 맞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심각하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차라리 제가 이거 맞는 거를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맞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안 맞겠다고 수양원회를 오게 됐거든요. 제가 많은 세월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한번 찾은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 가슴에 닿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원장님께서 항상 상세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경책이 되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우리 큰아들한테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버이날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조금씩 조금씩 첫걸음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조금씩 보게 되면서 찬송가를 여기는 찬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찬미가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 진짜 감사해서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무지하고 정말 생각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갔다가 정말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고 길을 열리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고 왔는데 한 일주일 일주일인가 8일째 됐는데 어느 날 그 농이 있었던 자리가 딱딱하게 이렇게 뭉치는데 그거를 소독약을 이렇게 싹 닦아보니까 그게 뚝 떨어져서 나가면서 살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지 보면 거의 지금 제 피부와 같은 이런 이제 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아무런 그게 없는 뭐 이제 뭐 거기에서 이상한 게 나온다든지 지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회복이 날마다 날마다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저랑 똑같이 다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걱정한 게 해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1800년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이 어려움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게 건강기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간증하는데 이분이 실은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기별이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요. 여러분 건강기별은요.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로 정리하면 좋냐면 갑자기 마지막 정리하는데 남한 장군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한 장군이요. 엘리스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좀 낫게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나 운동병 좀 낫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 씻으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그냥 한 번만 해보라고 간절히 하니까 그때 순종하고 몇 번 씻었어요? 일곱 번 씻었어요. 이 싸움입니다. 찾으러 왔지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했을 때 그가 무엇을 받았냐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기별에 있어서 건강 하나님의 치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11기하 5장 15절과 17절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와께 드리겐 나이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건강기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별로 구원해서 그를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건강기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기별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요청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건강기억 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기별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래서 나만 장군처럼 주님께 이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모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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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